엔디씨는 이미지가 참 좋은데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들이 엔디씨를 생각하는 이미지는 아마 이럴 것이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귀엽다? 그렇죠 귀엽다 슈퍼주니어는 본인 이미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? 어..저는 순수하고요 예성씨는 본인 이미지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? 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정이 되게 많아요? 네 정이 너무 많아서 좀 피곤하죠 얘네들 뭐 어떤 거예요? 정말 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렇게 형보다 동생이나 친구나 이렇게 항상 옆에 와갖고 인중을 잘 만져요 그래요? 하지 말라고 그러면 형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 알았어 헥! 이러면서 다시 막 갑자기 멤버들이 제가 인중을 만진다고 해서 정말 제가 인중을 자주 만지는 그런 이미지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장난칠 때 가끔 그냥 장난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진짜로 앞에서 안 이라고 다들 전부 다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고 있죠? 어쨌든 고맙습니다 아 스타골드멸에서 또 검색어 1이 나왔네요 슈퍼주니어 인중 하면 무조건 일입니다 유리상자 그리고 OLD den